음 그렇군요 모르겠는데 고마워요 계약 필요하다고? 무슨 계약? 아이고 아닌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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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야 두고 보자 전 이 게임은 지금 필수 파이브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60프레임 업데이트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30프레임 밖에 안 돼 아쉽긴 해요 어 강아지 돈 주세요 아이고 뭐 계속 이러면 게임이 쉬울 거야 어? 누구지? 코가 어디야 염 염 염 염 염 염 아 아 그러게 어 당신 누구지? 어떻게 귀신이 있었는데 오케이 으 아 이렇게 궁극을 가르쳐 누워있어 에이 태어나자마자 나 배비시켜 이게 정말 이게 뭐야 노트가 있어 괴물의 시간 오케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무슨 어 비를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X로 놀아야 돼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역시 어음 유럽버전은 한글이 없어요 파워 대지 마세요 오케이 아 혹시 이어갈 수 있어? 아닌데 오케이 어 어 R3 아 이거 튜토리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뭔데? 아 스펜스 같은 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불태운 것이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어허허허 나 이리 가 이리 가 오우 야으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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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지? 죽었다 오케이 야안함에서 무슨 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을 적게 던질 수 있대요 짐있대 스페셜 블라드 어 어 HP 회복 아이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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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이 게임 60프레임 업데이트 에드가 나왔으면 스펙트럴 오케이 여기 뭐 있나? 스펙트럴 어 이상 이상한데 아이고 아 가겠네 뭐 살 수 있어? 아 돈이 없네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 무기 선택? 으흠 개인 도끼 어 아 여기 스탯이 있어요 어 아 어 아 아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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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강아지로 갑시다 어어어어어 문이 다니기 다쳐있어 다시 태어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뭐야 아 아 빅스텝 có 오케이 저 년 다시 왔습니다 노이즈 지금은요? 오 오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도 돼? 아 오케오케 네가 갈 수는 없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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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알 수 알 수 있네 그럼 계속 가자 노이즈 이건 뭔데? 나이스 아아아 오케오케오케 근데 아직 갈 필요가 없어요 PDS님 무기투기 필요한다고? 어.. 2웨펜스? 음 찾아볼 거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오 대박 미친놈이 앞에 있대 이 발자국 어딘데? 이쪽으로 가자 와 이거 봐 건축이 너무 어우 멋진데 이거 안되네 이게 뭐야 됐어요 고마워요 앉아있을까? 아닌데 전 시즈인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 따라따 오우 아 이 게임 어렵진 않아 헤헤 루트 못해 예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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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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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점프할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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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문소리가 이게 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 유 노트 사냥꾼이 혼자 있지 않대 그런 느낌이 안드는데 많이 혼자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루트 페블 감사합니다 돌 항상 페레 이거는 얘는 루트 없네 계속 가자 저 뒤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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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케이 아이고 깜짝이 뭐야 이거 왜 깜짝이 어 저는 혹시 그 돌 어떻게 quick item 해블 오케이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아 아닌데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계속 가자 다 죽을까 아니면 아마 그렇게 해야하네 전 이감원 그냥 영상에 봤어요 전 여기 큰 친구가 있긴 하지만 얘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만큼 알아요 근데 그 밖에 몰라요 깜짝이가 어 알았어 근데 어디인지조차 몰라요 크흑 크흑 DX 잘 못..잘..잘 못했어 아 저는 왜 키에서 버튼잘 못..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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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잘 된 것이 아냐 오오 오오오 오오 잘 된 것이 아냐 잘 된 것이 아니네 어? 이상해 버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진짜 어이없네 이거 먹어 너 죽었어 까비 오오오 녹화 오오오 오오오 오오 다시 여기 있네? 진짜요? 근데 그 무기 어디 관리 수 있어요? 흠 오케이 근데 무기 하나 받으면 돼 1번,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무기가 어디 받아요? 꽤? 블러다, 뭐? 피스 어 어 어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 이거 주세요 오케이 노트북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하하 You must be the new hunter Welcome to the hunter's dream This will be your home For now Okay I am G... Germen Friend to you hunters You're sure to be in a fine haze about now But don't think too hard about all of this Just go out and kill a few beasts It's for your own good Okay You know It's just what hunters do You'll get used to it Okay Okay Oh Okay, we need to get a camera Okay Okay But our house has all of them So Um Let's try the next one How is it? What Why Tick Do we Are you still alive? No Okay Nice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적들이 잡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아 오케이 근데 여기 그 여전히 열려있어요 나이스 오! 오케이 뭐 오 네네네네 이거 Nice Fack! 근데 여기 이거 사라졌어 가비 다시 올라가 오케이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먹어 뻥 누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우기 무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바이바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 한 명만 화이트 할 수 있을까 오 잘했네 오우 워우 죽어 다 됐어 지금 스타면 업그레이드 굽 필요한 내 보쉴 나이스 어휴 오케이 한번 여기 올라가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 싸웠는데 모로토프 콕테일 잠깐만 아 모로토프 콕테일 던지자 헤헤헤 헤헤헤 네 이거 다 먹어 아 얘는 그냥 시어즈 시어즈 사서 거의 없네 나이스 워우 너 지금 지금 총 쏘고 있어 그런 의미도 있네 하하하 복수 여기 애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오 오 어 진짜 그냥 거기 써있네 이게 뭔데 플라트 스톤 플라트 스톤 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애들이 거기 계속 있어요 아니면 그러면 아잇 진짜 임마에 진짜요? 어이없네 진짜 여기 애들이 더 많아요? 뭐 무슨 권아에 있을까 봐 네 이거 먹어 이는 이는 잡아야 돼 종이 있어서 하하하 저 애들이 진짜 풍전력이 빨라요 먹어요 뭐래 찍기니 저는 아직 그냥 완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 하하하 거기 한두명 있는데 그냥 내려갈까? 조심해야 돼 하하하 어허 어허 얘는 좀 어이없네 진짜 임마 너한테 쏘지 마세요 착하진 않아 하하하 하하하 죽었어 죽었는데 다른 무기 써볼까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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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택하면 안 돼? 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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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처음 해봐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오케이 돌아가자 세 번째로 성공 저 완전 사는데 완전히 어디야 이승하라 이원 다시 여기 있지 오케이 첫번째 세 번째 영상 3번째 칸 구환총 무기가 없는데 이상해 Stands 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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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헛, 빨리 죽어야 한 der 아 드랍 없어 네네네네네네 여기 봐 빵 지금 이 애들 잡아야 돼 어떻게 할까 이제 안되는게 머리 위로 네네네 여기 봐 나이스 여기네 어 괜찮은데 오 이거 뭐야 뭐 있어 노이스 페بل 페بل 여전히 있대 노이스 뽕 네네네네 여기 봐 으흐흑 으아 오케 전 그냥 그 관청 응! 들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돼 어! 네에 네에 어이없어 차이라도 좀 주세요 흠 음 오우 누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요? 죽어 헬스 아이템 많이 받아서 좋아요 오우 회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바이바이 오케 완전히 여기 어? 밴 죽어? 죽고 있어? 아니야 자고 있었어 최승의 친구 여기도 한 명 있었는데 여전히 여기 있어? 아하 하하 지은 저를 눌릴 수 없어 여기도 한 명도 아 아 여기 히히히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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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가?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전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전 그냥 여기 다시 기단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근데 저는 아직 완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무슨 버튼으로 완전 무슨 버튼으로 써요 어? 이거는 아닌가? 근데 음 몰라요 사람들이 좀 아니는데 네 죽 하이하이 네 오우 그냥 간 거야? 아 세 명 가 있다 했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이리와 기다리고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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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牠 좀 반부 그냥 그냥 헬스 아잇도 많이 받아서 다행이다 진짜 많이 필요하네 어 지금 떨이네 근데 음 전 그 관총 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요 네 저를 봤죠 저를 봤죠 저를 안 봤어 뭘테 여기서 이무스무스네 강아지네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관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나 거기네 그거는 잘인 것이 아냐 오케이 전 그 큰 무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케이 죽었죠? 아직? 지금은요? 어 문 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오케이 여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우리 집 어디로 가요? 다시 내려가야 되네 중요한 노트가 있었어 인사이드 스펙티브 인사이드 스펙티브 오케이 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게임 문맥으로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계속 가자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그 게임은 그냥 30프레임 밖에 안되어서 진짜 그냥 눈이 좀 아파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냥 한번 여기 가서 바로 하이 네 오우 네네 여기 봐 여기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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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굿굿굿굿굿굿굿 이 더러운 그 길을 깨끗하게 합시다 왜 번역이 잘 안됐어 전 번역 잘못해 한 사람만 봤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푸우 여기 와 여기 여기 저 빛빛했는데 근데 네네네 누구 일단 음 그 회피 타이밍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익숙해 하긴 하죠 근데 뭐 또한 그 음 청드리고 있는 사람 좀 싫어 죽었어 네 죽었어 네 죽었어 오케이 하나 남았어 아니 아 거기도 총들 그 인사만 있어 오우 깜짝이 갑자기 갑자기 무슨 강아지 뭐야 갑자기 어 잠깐만 고마워요 아 오케이 일단 이 친구 기다립시다 하이하이하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생각보다 일찍 회피해야 돼요 오 지금 네 루트 없네 하하 야 에이 오오오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아이템 근데 저장 어떻게 돼요? 저장하고 싶어요 코트 블라트 유 오케이 아무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있어 그 맨날 맨비스 그래서 스포츠 오케이 이건 음 음 어이 어 저한테 말이 안 돼요 저한테 말이 안 돼요 어디로 저는 이 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어 특히 그 사람이랑 아니면 그 기물이랑 싸워야 된다면 블라트 스포츠 샷 뭔지 몰라요 아 여기 왜 있는지 잘 안 보이네 아 맞아요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전 진짜 지금 그 애랑 싸워야 돼? 아니죠 아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들이 계속 웃기 웃고 있어 음 우리가 들어가야 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있어 빨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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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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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부터 해야한것이 아니죠? 제발 진짜야? 나 처음부터 해야되요 진짜? 애들이 다시 태어났어? 저거 마음에 드는지 아직 몰라요 어? 어쩔 수 없어 저 headshot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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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다 왔어요 아이 이 노래.. 이렇게 늙어라? 여기 있어 하지 마 이거ount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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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걸리는 거 erklären 어... 안녕하십니까? 으응... 에이,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겐 잡아야 돼? 몰라요. 어, 왜? 가봐요. 굿굿굿. 여러분들이 왔어. 나이스. 뒤에서 공격해야 돼. 어이없네. 하나. 둘. 공격 너무 빨리. 해도 되지 않아요. 빵. 빵. 아마 한, 두 번 공격한 다음에 빛빛 버튼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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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끊임. 응. 왜 이리 가, 이리 가? 진짜야? 나이스 굿굿굿굿 정도 빨라져요 Who's this? 아 너무 많네 아야야야야야 오호호호호 거친구 진짜 잠시만요 그만해 네 여러분도 오세요 고마워요 어허허 등 맞았어 네 이리와 징 징 징 징 스타미나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면 일스 아마 스타미나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몰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인 것 조차 몰라요 다 다 다 다 온거야 안 오는 예 온거야 걸리는데? 에이 이마 니엔 먼저 잡아야 돼 땀 땀 뱃비 강아지? 강아지 거기네 나이스 잘했어 네 내려오세요 아 잠깐만 왼쪽에 도는 거 있네 까먹었어 원총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사는지 까먹었는데 안 좋네 야 널 까먹었어? 그냥 올라가자 흠 오우 진짜요? 뭐야 바이바이 오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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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하아 잡았어 너 많이 있네? 아 거나 편해서 왔어?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아이템 아 흑슬바블루스 근데 저는 여전히 제가 완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게임 저장한 것이 여기 있는게 새가 있었어요? 여전히 있어요? 네 여기 있는게 새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I'll earn 오케이 어음 갔다 있어 아냐 그냥 그냥 있어줘 그냥 거기 있어줘 여기 뭐 있니? 아 이거 봐 아이템 좋아 곧라듀 여전히 뭔지 몰라요 언젠가 알게 될걸 전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오우 어헝 용조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오우 미쳤어? missing rio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구 어헝 으어엉 브라우 그들 그 아 잘됐어 나이스 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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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 근데... 오케이 완전 들고 있는 사람이랑 강아지 두 마리 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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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맛봤어 하하하 하하 오우 오우 분곡이 많아 갑자기 어허 에어 저런 보이게 해주세요 오케이 음 아 아 아 어색해 공격 패턴 굶어야지 이게 그냥 두 번 이상 공격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오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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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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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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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궁극 나이스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어헤헤 오우 itar 나라 аль paid 이미 ml 획 지금은 저 화장하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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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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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금 저기 니오라 갈 수 있어? 오 먼저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맨 비스트 어디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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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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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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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아... 지금 여기 있네 근데 아마 진짜 다리에서 그... 어... 큰 강아지랑 싸워야 돼 왜 두 마리가 있어 진짜 왜 두 마리가 있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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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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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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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 이거 잘 된것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일단 끝날거에요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네 금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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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